와우, 부대찌개 오늘 맛있게 한 번 끓여보자. 자, 늙용원이 간다! 혹시 가? 이거 얼마지? 야, 양파. 야, 양파. 오, 좋지. 존나 맛있어, 야야야야야. 왜 나무!! 세트 한치.. 카드리에 креп지 방금 시끄러워! 오우 좋다! 자, 늘 종원이 아닌가! 아 파, 졌다! 이야~~ 소개된게! 와~~ 좋아 좋아 손으로 잡아도 돼요? 그렇지아 어! 오케이 오케이 왜? 하나 정도면 되잖아. 응. 어허. 이거 써요. 왜 여기는 안 남았어? 이제 이 겉면에 살짝 좀. 하나 둘 셋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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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음. 아. 맛은 힘내야. 아. 맛은 힘내야. 그럼 제가 먹을게요. 여기가 제일 맛있어. 네. 야. 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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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아 막툼했네 우이가 맞췄습니다 다 먹어도 되죠? 다 먹어도 되죠? 더 먹어도 되죠? 아 이거 먹으면 되겠다 호날두 사우디로 갑니다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 갑니다 연봉 2천 몇 원 그래도 아직 호날두는 호날두네 예 가장 연봉 비싸게 어 2천 7백 억이라는데 채팅창에 2천 7백 억이요? 역시 할머니 2천 7백 억이면 캐리그도 오직 하는데 캐리그 선수 전체 연봉 다 합쳐도 2천 7백 억이 안된다 이 자쓰가 뭔소리하노 인마 어디앞구나 어? 이 ㅅㄴ 이거 요즘 모두의 맘을 2천 7백 억을 2천 7백 억으로 이야기하네 모두의 맘을 모두해 2천 9백 억정 2천 8백 억. 1천 9일